아메리카에 돌아와요! 예! 탑스테이크리! 그는 투어 발언이 있나요? 투어 발언이 있나요? 음...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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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인형 소개해주세요 반! 어? 아 맞다 이거... 네 아무튼 이거... 어쩌다보니까... 대상업실에 잘 계십니다 이제 그 유닛곡... 아 공개됐죠? 나오는 거 안된다? 뭐가요? 지금 모릅니다 아무것도 게임 BTS 월드 공개됐어요? 나는 몰라 난 모릅니다 조용히하네 일단 그 장소에서 한 스케줄이 공개 안됐잖아요 뭔지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전 진짜 모르겠어 아니 우리 휴가 했었잖아요 거기서 오케이 그렇다고 합시다 아 미치겠네 진짜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안 된 거 같아요 아 나 아직도 그 가사가 할 걸 미치겠어 등골 버릴 거 봐 어 누구세요? 공개 됐겠지? 아무튼 더 하면 안 될 거 같으니까 저희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제 자러... 저는 이제 방으로 가고 형은 이제 운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Нав tangible 네 그래서